구독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오늘 엔진오일 간다고 일 못했습니다. 발포제, 벨지, 양주 뿌렸고요. 양장피는 실시간으로 하고 군만두 서비스야. 엔진오일 교체한다고 일을 못했습니다. 아사이 맥주, 양장피, 양장피, 양장피 소스 해가지고 양장피. 맛있어. 오늘 비 오려고 해서 두 건만 하고 왔습니다. 족발에는 소지죠. 족발 쫀득쫀득하니 맛있는 족발. 오늘 열다섯 건 하고 왔습니다. 집밥입니다. 배추 된장국이야? 우거지 된장국이야? 구수하니 맛있네. 된장국. 맛있네. 구독좋아요. 인증까지 하라는데. 아따. 그냥 오지낙들 너무 많아요. 근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. 제가 열심히 안 할 뿐이에요. 이슬톡파인애플요.